내년도 대학별 증원금유를 결정한 의대 그게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이 첨예한 사안을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의록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뭉개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배기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그 교육부 차관이 회의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파괴한 거는 그냥 참고자료였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주호가 나선 거야 아이 그게요 금요일에 이 뉴스를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연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주말에 뽀찌방송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는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 상황을 좀 보자 근데 이제 이 사안을 좀 주말까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분명히 보도를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 오후에 터졌고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데 딱 터질 때부터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할 때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보도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도가 안 나왔고 그래서 이건 띵에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아이템으로 가져온 건데 이겁니다 내년도 대학별 증원금유를 결정한 의대 그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이 첨예한 사안을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의록을 없앴다는 거죠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뭉개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에 교육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폐기했습니다 회의록을 폐기했습니다 왜 제출을 안 합니까 폐기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더니 자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그랬더니 애초에 작성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교육부 차관입니다 폐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그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교육부 차관이 이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회의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파기한 거는 그냥 참고자료였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주호가 나선 거야 아이 그게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 파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교육부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교육부 장차관이 한 얘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그러나? 기사가? 기사가 없어 그냥 넘어갔어요 이 중요한 사안이 왜냐? 금요일 오후에 사안이 발생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주호 씨는 참 운도 좋아 이주호 씨에 관련된 것도 기사화될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이 악마는 어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습니까? 기사가 너무 안 나요 교육부 관련된 거는 아니 근데 교육부 관련된 걸 떠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지금 감추거나 공개를 안 하거나 심지어 교육부에 따르면 파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정부하고 의료계가 갈등을 벌였습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존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이걸 안 했어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파기했어 그러니까 안 하고 파기하고 뭘 떠나서 이게 이 태도가 너무 뻔뻔하잖아 너무너무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그렇죠 얼마나 무시되고 있느냐 그리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나온 결론을 얼마나 무도하게 밀어붙여 썼던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얼마나 가짱케 여기고 심지어 국회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갈등이 유발될까 봐 없앴다고? 야 그러면 지금 오지간에 정부 붙여있는 회의록 다 없애야 돼 왜냐면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갈등 조정하라고 있는 게 정부야 이주호 장관 양반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각종 민원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도 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어찌됐건 다 떠나서 의대 정원 2천 명 이거 가지고 뉴스를 몇 달을 끌고 갔습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신 기사 중에 동아일보가 이 건을 제대로 써가지고 사설도 쓰고 그러니까 사설 제목이 그거잖아 뭐가 캥겨서 캥기니까 진짜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이송병원 못 찾는 응급환자가 5달 사이에 273명이었다 이것도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쯤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라디오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코너를 빼고 코로나19 특집을 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문가 정재훈 가천대 교수 모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대 우리나라가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스템 의료진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당장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거든 진단키트 구하러 약국 갔는데 없더라 품절됐다더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경고 복역 그러니까 먹는 약도 확보가 돼 있대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도 10월부터 무료로 진행하고 또 고위험군 위험군 그리고 일반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도 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료진이 지금 시원찮다 의료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을 버려서 의료현장이 사실상 지금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던 공공병원들이 그 손해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줄줄줄 거의 도산 직전이고요 2023년에 코로나 환자 도맡았던 공공병원에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 98.7%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예산이 삭감졌어요 솔직히 코로나가 여기 고추자 기추자 나 제작진들 이런 사람은 코로나 만약에 확진되잖아요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위험한 줄 아세요? 고위험군 어르신들 중증 환자들 이분들은 생명이 오락가락해요 그럼요 지금 여기 개슴츠레 언니님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다는데 지금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 들어오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전공의들이 떠났고 전공의들이 없는 자리를 그러니까 감염됐거나 이런 데서 일을 하겠죠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병상도 확보해서 진행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피로도나 그들이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앞서 돌아가 보면 이런 일을 만들고 촉발시켰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회의록을 없다 없앴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가 있어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그래서 처음부터 2천 명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늘려야 돼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뭐랄까 부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의사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의 충격파를 작게 또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늘려놓고 갈등 유발시켜놓고 유발시킬까봐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뉴스에서 안 쓴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게 공범입니다 이게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로 느끼거나 하면 그냥 뭐 아 사람이 또 죽었구나 아이고 이렇지만 그게 내 가족이 되면요 그럼 그 나의 전부인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숫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언론이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흐린 눈 하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막 응급실로 몰릴 거 아닙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응급 진료비를 높이겠대요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 언론에서 짚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보죠 구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젊은 사람들 괜찮아 좀 아프고 며칠 아프면 나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이든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급 환자들 가다가 돈이 없어서 죽든 아니면 받아주는 의사가 없어서 죽든 병원이 없어서 죽든 죽잖아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 죽는다고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좀 지겨운데 지치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이 교육부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회의록을 파기했어 폐기했어 우리 언론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계와 이렇게 전면적인 갈등을 벌여서 근데 의료공백이 사실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 사태를 풀기 위한 해법이라든가 어떤 대안도 적절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6개월이나 지금 존속이 됐어 자 이랬을 때 언론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걸 소설 쓰라는 게 아니잖아 있는 현상 아니야 지금 댓글로도 올라오지만 병상이 없질 않아요 병상이 있는데 환자를 못 받습니다 의료진이 없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있다는 거야 환자는 있는데 그리고 병상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도 있다는 거지 의료진이 없잖아 의료진이 없다는 거지 그랬더니 간호법 바꿔서 피해 간호사들한테 뭘 시킨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또 지금 오히려 또 의협에서는 딴소리하고 앉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초반에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시끄러울 때 의협 새로운 지도부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전공의들 떠난다 만다 돌아온 날짜가 언제다 안 돌아온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업무 게시 명령 내린다고 시작해서 그런 거 있을 때 뉴스 썼었잖아 무지박지하게 썼지 그리고 그게 온 나라의 뉴스 중에 가장 많았었잖아 지금 그 상황이 단 1도 개선이 안 됐다고 근데 왜 지금은 그 뉴스가 없냐는 거지 나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언론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공범 중에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코시국 때 그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 기사가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만큼 쏟아졌냐면 하다못해 영국에 있는 진짜 찌라시 있죠 황색 언론까지 다 번역해가지고 가까워서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다리가 어떻게 된다 퉁퉁 굽고 절단되고 그렇게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언론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한 명 사람들 그렇게 막 떠돌다가 의사 없어서 의료 공백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눈물 흘리는 기사 충분히 딸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던 그 화려가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가서 쳐 자고 있냐고요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본 거야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어렵다 이거 왜? 놀 놀 놀 놀